도내 한 중소기업이 대기업 건설사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기업 측이 자신들의 건설 현장에서 이 기술을 쓰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안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중소기업이 대형 건설사와 손을 맞잡고 기술 국산화를 기치로 개발한 유압 장비입니다. 대형 항망공사에 들어가는 구조물인 이른바 케이슨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공사 수주뿐. 그런데 중소기업 측에 청천병력이 떨어졌습니다. 성능 검증을 마치고 입찰 제한까지 했던 공동개발사가 돌연 장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태도를 바꾼 겁니다. 해당 중소기업이 법정관리 상태라 착공일까지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존 거래처와 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또 공동협약서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문구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입장은 다릅니다. 해당 건설사가 참여하는 입찰에 유압 장비를 사용할 경우 다른 회사와 일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 명시됐다며 의무 사용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공사 일정에 대한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CJB의 취재가 시작되자 대형 건설사 측은 공동개발 장비를 다음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며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중소기업 측은 이미 신뢰가 깨졌다는 입장입니다. 10억 원을 들여 공동개발한 설비를 헌신짝 취급한 대형 건설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은 여전히 가득합니다.